너무 잘했어. 아무 생각 없어. 제 초중고 대 친구. 진짜 우라우라 이긴다잉. 아 나도 모르겠다. 남현이가 그려놨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랑이 투입됐어요. 이상홀리베로입니다. 김정원 끝! 프로팅이에요. 상대전 서브점. 서브점. 요스반이 좀 풀렸어요. 요스반이 서브에요. 자 비에나가 맞습니다. 비에나는 사용할 수 없어요. 방금 일조로 됐습니다만 요스반이. 그리고. 자! 벌렸어요. 김홍정의 서브입니다. 김정우의 한타입니다. 일단 준비가 됐어요. 하이벌. 아 부러우네요. 전체 7개 중에 5개를. 비에나 센터가 해결해준 3세트입니다. 김우진이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리그입니다. 이사홀리베로. 요스반의 또 레버켓. 무상정. 이잜현 세터의 강한 서브입니다. 리시버 안됐어요. 에드가 바뀌어요. 이잜현 세터. 휴관케. 이루갑니다. 버트 커버. 이번에는. 김우진이 발표 막힙니다. 리시버가 됐고요. 성공합니다. 아. 읽었어요. 리시버가 22득점. 서브 22득점. 데이터 맞고 들어옵니다. 리시버 안 돼요. 서브 있어요. 리시버 안 됐고요. 다시 한번. 김정우입니다. 이거 못됐어요. 더 2점 기회. 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웨일 속에서. 비에나가 2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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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나가 3득점. 반승으로 흔죄로 있는. KBS 메고. 이번구. 20득을 낮고요. 요수바니 하이버. 야! 요수바니를 차단하면서. 두 점처럼 올립니다. 리울민의 서브. 요수바니가 맞고요. 석동으로 갑니다. 기회 왔어요. 그리고 황견민. 황견민. 관계민. 전lifting 때립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뭔지 왜 내가 말하는데 이거. 너무 잘했어. 정말 힘들었다? 안 힘들 수가 있나. 오랜만에 승리. 죽여버릴 거야. 다 같이 이겼다. 다 우리 함께 다 감독님부터 해서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해서 이긴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 아 씨 이거 하고 있어. 아무 생각 없어. 어? 그리고 금방 했네. 김한들 고마워. 김학민 미쳤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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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도 고맙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